안녕하세요. 오늘의 미국 김동찬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매일 아시안들에 대한 인종 증오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조지아에서 한인을 비롯한 아시안 여성에 대한 살인 공격이 있었습니다. 이로써 8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참으로 두렵고 안타깝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생각해보면 반이민, 반인종주의 이것이 한 뿌리였고 반이민으로부터 시작된 아시안들에 대한 인종차별 행위는 그 도가 넘었고 또한 이 기회에 중국에서부터 시작된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에이션에 대한 혐오성 공격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공격은 아시아에서 일어났던 어느 나라에서 일어났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힘을 합쳐서 막아야 되는 그런 문제이지 어디에서 먼저 일어났다고 그런 사람들을 공격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참으로 야만인스러운 그런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실에서 일어나는 왕따도 처음에 힘센 학생이 약한 학생을 때렸을 때 다른 학생들이 나서서 막거나 선생님이 나서서 제지하고 훈육을 하지 않을 경우 모든 학생들이 그 힘없는 학생들에게 왕따를 시키고 폭력 행위를 행사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에이션들이 그동안 너무 조용히 살면서 개인적인 폭력이나 어떤 인종차별적인 행위가 있어도 그냥 지나쳐버리는 일들이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에이션들을 만만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길거리 가기도 무섭고 마켓에 갔기도 무섭고 우리의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는 것도 상당히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에이션들이 나서야 합니다. 지금 곳곳에서 에이션들이 한인들을 비롯한 에이션들이 나서서 이것에 대한 규탄 행위를 하고 그리고 공권력과 정부에 대해서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미국에서는 총기 규제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시행해야 됩니다. 아무런 생각이 없고 총으로 스스로를 보호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자기가 기분 나쁠 때 총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 총을 준다는 것은 이것은 짐승에게 비수를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회에 강력한 총기 규제도 함께 아울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인종 혐오 문제에 대해서 연방법으로 강력하게 다스릴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안을 강력하게 집행하고 미국의 연방수사국 FBI가 이 모든 인종 혐오 범죄에 대해서 나서서 조사하고 해결하고 또한 지역에 있는 공권력과 협력해서 다시는 그 지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지 않게끔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모든 곳에 있는 정치인들과 지역 사회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목소리로 인종 혐오 범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미디어를 통해서 에이시안들이 미국의 한 구성원이며 에이시안들과 함께 미국을 새롭게 만들어 가야 된다는 그런 캠페인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만 살고 이 땅에서 지나갈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야 됩니다. 그들이 학교에 자유롭게 다니고 그들이 좋은 직장에 자유롭게 갈 수 있고 그들이 마켓에 공문에 그리고 영화를 보러 갈 수 있게끔 우리가 보다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나만 피해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지금 에이시안들이 모여서 규탄의 목소리를 내고 지역 정치인들에게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강력한 법안을 만들 수 있게끔 하고 지역의 경찰을 비롯한 공권력이 이 일에 적극 나서게끔 해야 할 것입니다. 조지아에서 일어난 8명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한마디로 오늘 일진이 좋지 않은 날이었다. 라고 얼머부리는 이런 사건로 결과가 종결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동포 여러분 우리도 같은 아시아와 서문 에이시안입니다. 이 기회에 한인 커뮤니티에 결집된 힘을 모으고 또 모든 아시안들이 힘을 뭉쳐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끔 지역 정치인들에게 강력한 법안을 만들게끔 요구를 하고 또 그 법안이 집행될 수 있게끔 지역의 경찰을 비롯한 공권력에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 커뮤니티를 지키고 우리의 자네들에게 보다 좋은 미래를 물려줄 수 있는 길일 것입니다. 그리고 길거리에서 본인이 아니더라도 다른 에이시안이 공격을 당하거나 폭행을 당하는 인종 혐오 범죄에 있을 때 옆에서 모두가 가지고 있는 전화기로 찍고 아니면 소리를 지르고 그들이 한 사람에 대해서 공격을 하지 못하게끔 모두 다 방어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그런 인종 혐오주의자들이 미국 사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미국 김동찬이었습니다. 수집들은 markiac sistema national의 주로 위안한 위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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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 Drug